우울하고 아픈 마음 우울한 자기 마음을 현대인은 막 거부하고 우울함을 싫어하니까 막 나이트도 가고 영화도 신나는 거 보고 막 먹고 막 수다 떨고 하면서 자꾸 피하고 버리니까 우울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. 인정해줘야 되거든 우울한 마음을. 그럴 때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우울한 나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분위기 있고 살기 있는 나 우울한 나를 수치스러운 나를 인정하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. 우울한 나였어요.